이게 나중에 등급이 높은 날개를 얻으면은 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오! 꽤 멀리 날아가겠는데? 몬스터 디자인 이거 잘했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한 거 같은데 몬스터 디자인도? 주가 있어 캐스트를 시작한다고? 뒤에 뭐가 있어? 뭐야 이거? 뭐 나왔어 갑자기? 이벤트인가 봐 갑자기 애들하고 싸우고 있어 돌발미션인가 봐 돌발미션 뭐가 나오는데? 오! 깼어 배코를 탔어 뭐야 배코를 언제 나왔어 쟤 잡아야 되나 보다 안녕? 너구나 애들이 존나 때리고 있네 마침 자랐구만 야 이거 엉덩이 엉덩이 탐스럽네 아 잠깐만 여기 도망가고 오! 바나벨 탐쳐 미쳤나 봐 존나 단단해 미친 곧새끼 멀리서 지원만 하자 나 대상은 뒤진다 이걸 홀 닿았어 죽었다 얘들이 이쁘게 모였네 얘들아 이쁘게 모였어 뚝배기 뚝배기 뿌 뿌 오케이 나는 캐스트를 위해서 태어난 남자 오직 캐스트만 터가는데 뒤지셔야 돼 어딜가야 돼 아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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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쨉 hijo 야 나 침바 으오 이거 약간 그거 봤었어 아이유 아이유 뮤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исс 외부로 통하는 마법의 몹 저기 앞에 드래곤이 한 마리 보이는구만 얘네들한테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워이러니까 미니게임 좋아 써 Som team 해요 예 가32 뿅현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가져가세요 오 네 이런라 아니 너구리 눈동자조 좀 줄여봐 이거 너무 큰 차례 어..잠만 이건 뭐야? 아우 옳psilon 섹시한데 이거 염색도 돼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오오옳 오오옥 오 오오옳 야 이거 국뽕메타вал 국뽕메타 읕 ㅎㅎ eg 어 색상 이것도 되네 잠깐만 얘도 설마 그러면 물 위를 집어넣으면은? 어우 재밌네. 관종의 끝이다 이거 진짜. 아우 진짜! 응? 이렇게 하면... 뭐지? 34레벨 됐다. 이렇게 된 이상 레벨 35를 못 찍었으니까 34레벨에서 진영전 열리는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그 진영전 열리는 곳에서 자동 참가가 아니라 수동 참가를 해버리는 거야. 남들 레벨 35일 때 나는 34로 참가하는 거지. 오 도착했어. 어 뭐야? 오! 이건가? 오 잠깐만 오 되는 거 같은데?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 같아? 야 꼼살이 꼈어 꼼살이 꼈어 꼼살이 꼈어! 된 거 같아! 된 거 같아! 가자! 파티는 없어. 근데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. 와. 오 쉣! 오 쉣! 야 이거 촉수물 뭐야 촉수물! 파티 파티! 파티 파티 나도 제 파티 좀. 오 나이스 나이스 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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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아. 개하스 간나 새X들 바이어보! 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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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 오 쉣! 오마이깐 세트 버킷이야 베비? 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! 오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야 거의 정면전이네 얘들 보니까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 없게 됩니다. 진정한 게이머나 디톡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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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쒥 으으으으 valle 가 기절해 깨져 ou 어어 여기가 바로 너 놀이로구만 오오오 какая 뭐 오피 나이스 맞췄고 야 너 컴퓨터 좋냐 니 컴퓨터 좋았냐 내 컴퓨터 좋냐 한 번 볼래? 배달 sufficient 야 뭐야 옆에서 뭐가 날씨가 있어 아이씨 아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나 너무 덕진 한가운데서 싸우는 거냐 지금? 뒤통수치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제대로 쳐맞고 나오는 레게노 얘들아 여기 뭐야? 얘들아 살려줘!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야 저거 한 번씩 파일 이렇게 쓱 날라오는 거 그래 미쳤네 저거 야 너 나랑 맞다니다 야 너 나랑 맞다니다 야야야 2대1 2대1 해봤지? 2대1 해봤지? 2대1 해봤지? 2대1 해봤지? 어 이리 와 어 잘 가시고요 아싸 개꼴이고요 와 눈 마주 치자마자 죽었어 와 어떻게 난리 났다 여기 난리 났다 여기 난리 났다 미쳐버렸다 밀고 간다 밀고 간다 나이스! 막타 지르고요 어디 가 이 새끼야 이리 와 가 가кра 가 그냥 거기 내 발로 그냥 뭉개 버리지 쌍넘에 새끼가 좋아 어 뒤에 난리 났어 뒤에 난리 났어 아아 저 놈놈이 쫓아 놈놈이 쫓아 누구야 어 잠깐만 잠깐만 오우 쉣 오우 쉣 어 잡고 빠졌어 대박 왔냐? 얘도 난리났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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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대로 멈춰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드래곤을 부르는 삐리 안녕하세요 오우 쉣 워우 쉣 백어샏 어세 시키 노리고 있었네 우와 드래곤 멋있어 쪼오오오오오오오 드래곤 있는데 싸워야 지금 안맞으로 offices 오! 미안해! 나 9km 한 거야? 이 정도면 훌륭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